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유재희입니다 저는 총 14년간의 보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7년 정도 되는 자동차 보험과 손해보험 영업과 6년 정도 되는 언더라이터 경력 그리고 현재는 보험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에서 상품기획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변변차는 자격증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보험심사약 자격증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영향형이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경에 코비드로 인하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재택근무에 대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인강을 먼저 결제를 했는데 자택근무 시스템이 바로 2주 만에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고민을 하다가 인강 결제한 게 너무 아까워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처음 준비를 하고 작년에는 2차에서 낙방을 하고 올해 이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의학이론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김유나 교수님의 재산보험과 의학이론을 한 번에라는 무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강의가 척추에 대한 장애율표라든지 아니면 콥스 앵글이랑 척추 압박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던 강의였는데요 그런데 2021년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니면 2021년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시험에 바로 콥스 앵글 문제가 이제 브리타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인해서 제가 이제 다른 감옥보다 의학이론 점수가 좀 더 높았던 게 아마 그 콥스 앵글 문제가 아닐까 싶어 저 혼자만에 대한 김유나 교수님에 대한 보답으로 올해는 인스티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의학이론은 저는 이제 김유나 교수님 수업을 당연히 들었고요 제가 인스티비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김유나 교수님이었던 게 사실 다른 특장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강의 자료를 활용하시는 PPT가 정말 좋습니다 의학이론 기본서가 없이 PPT만으로도 의학이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PT가 정말 좋은데 PPT의 이미지 활용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영상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셔서 그 이미지 덕분에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학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김유나 강사님의 기본 이론을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 모든 학원 모든 교수님을 통틀어서 윤고목 교수님이 가장 열정적인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문이 나서 아시겠지만 밴드를 운영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한 문제씩 올려주시고 수험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수험생들에게 수험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열정을 가진 교수님을 굉장히 따라가는 게 버거운 수험생들도 많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 교수님께서 내어주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내가 마스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따라가기가 버겁겠지만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가랑비에 오쩌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복 학습이 머릿속에 남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시험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용구모 교수님의 그런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구모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중 교수님은 1차 강의, 자동차 보험, 책임금제 강의를 모두 하셨다고 제가 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중에 저희 책임금제 강의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비교를 해주시는 부분이 종종 있는 부분인데 사실 책임금제와 자동차 보험은 다들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과 책임금제에서 아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구나 아 이런 부분이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다른 자동차 보험 공부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강중 교수님 정리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김강중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나눠주시는 이제 정리 자료들 보면은 그 안에 책임금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정리 자료를 나눠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념을 정립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훈 강사님 하면 치트키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사실 그 치트키는 실용신화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치트키 한 장에 자동차 보험이 전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치트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시험장 갈 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트키 한 장을 보면서 그 자리에 쉬는 시간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떠올려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 모든 걸 다 떠나서 박세훈 강사님은 치트키가 정말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과 손해사정 이론을 제외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시험 직전에 한 달 정도의 공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관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철회했지만 보험에 대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겠지만 1차 공부하기 전에 2차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부에서 이제 배웠던 부분이 손해사정 이론 1차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2차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을 이제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법인 부분이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아니면 정해져 있고 이제 암기과목 위주다 보니까 보험목법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삼고 가시는 게 1차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는 외운다기보다는 무조건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반복학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험에 관련 경력이 있어서 다른 재산보험이라든지 책임근제라든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 이런 보험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의학이론은 정말 무지했던 부분이거든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뼈 이름이라고는 척추뼈 하나밖에 몰랐고 허벅지 뼈 팔목뼈 뭐 이런 식으로 뼈 이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무지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외우고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첫 회의 의학이론 준비를 할 때는 인강을 기본부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모든 인강을 거의 다섯 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시간에 저에게 남는 시간 모든 시간에 인강에 투자해가지고 인강을 많이 들어서 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주 접하고 반복학습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제산부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산부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관이 우선이고 그리고 장애 진단 장애 유표 그리고 실손 이 세 가지만 안다고 하면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브리타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과락은 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4분의 1 분할로 출력을 해서 한 페이지에 A4G 한 페이지에 4장을 출력을 해서 잘라서 이제 조그맣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약관뿐만 아니라 장애 유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분의 1 분할로 만들어서 항상 핸드백 조그만 핸드백에도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작게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반복학습을 했던 게 제산부험에서도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이제 동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면책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외우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산부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약관을 많이 봐라 약관을 무조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상 책임은 이제 계산 문제가 합격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강사님들마다 배상 책임을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 수학 공식이랑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공식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공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응용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술 내용 부분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약술보다는 계산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마스터한 다음에 약술은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제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제산부험은 약관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자동차 보험은 면도책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자동차 보험도 표준 약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 시험에도 그렇고 올해 시험에도 그렇고 표준 약관에 기술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제 약술 문제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몇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두 번의 시험을 치르고 난 결과로 자동차 보험도 표준 약관의 계산법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전업분들처럼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자기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자신을 절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하면서 했던 게 핸드폰에 있던 OTT하고 게임을 삭제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삭제를 하고 저에게 남는 모든 시간들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왕복 출퇴근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과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라든지 어디들 이동을 할 때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제 시간에 저는 인강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듣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눈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관이라든지 장애율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나누신 자료들을 4분의 1분할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방에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종이를 볼 수 있을 때는 꺼내서 봤고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PDF 파일을 핸드폰에 이제 전부 다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때 찾아보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저의 환경을 모두 공부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쓰는 양식을 준비해서 쓰는 노트를 준비해서 써가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쓰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이제 많이 없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 수험생활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답안지 쓰듯이 처음부터 답안지 쓰듯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제 시험 공부에는 이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제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휴가를 거의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 다른 데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휴가를 몰아쓰기 위해서 중간에 휴가를 거의 안 쓰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내가 이달에는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를 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겠다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데 2차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이걸 못했다고 못하고 이틀을 못하고 해서 이제 미뤄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하루 몰아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만드는 그런 시간을 내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나는 이번에 시험을 공부해 나는 지금 신체 손해산사 공부를 하고 있어 나는 시험을 치려고 공부하니까 안 돼 라고 소문을 더 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내다 보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좀 더 노력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더 소문을 더 낸 부분이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보통은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1년간 준비했던 그 공부 부분이 시험장에서 이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시험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술형 시험으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시험날 아침은 꼭 먹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꼭 먹고 이제 체력을 가지고 갔고요 시험장에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시험치는 교실에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화장실을 갔다 와서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준비를 그러니까 시험 직전까지 제가 준비해 갔던 자료들을 보는데 준비하던 자료들 사실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분 이내로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이제 그동안에 봤던 자료들을 압축해서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 이제 그동안 공부가 아예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이제 브리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압축을 해서 제가 단기간에 보고 이제 키워드라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A4G 10장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험장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시험지를 걷고 나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쉬는 시간 중간쯤 되면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에 뺏기는 시간 자체도 아까워서 저는 이제 화장실부터 먼저 빨리 갔다 오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감독관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그 부분을 문제를 보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대사고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때 시험 직전에 잠깐 본 거에 대해서 적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준비를 못하고 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전에 잠깐만 보자라는 마음으로 들고 갔던 그 자료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잠깐 보고 갔던 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던데 이제 그런 부분처럼 이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부분을 준비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험 직전에는 내가 그동안 공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잠깐 보고 키워드만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시험 문제를 정확히 봐라 제대로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차에서 낙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배상책임 문제에서 책임 제한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과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부분이 제가 작년에 낙방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의학이론 시험에서 이제 뇌 두 개강 내 국소 손상 두 가지를 찾아서 한글로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고 뼈이름 두 가지를 찾아서 한글로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문제에 한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소 손상이나 뼈이름들을 제가 한글로 이제 써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시험장에서 나오고 공급사 카페에서 후기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어랑 한글이랑 두 개를 바꿔서 썼어요라고 이제 후기를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게 한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은 한글로만 써도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제 의학이론 점수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받았던 걸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한글로만 썼었으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쭉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에서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시간이 남아서 뭔가를 하나 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사고 부담금 논란이 됐던 그 작년에도 나왔던 사고 부담금이 최근에 새로 생긴 신생 또는 개정이 됐던 자기 사고 부담금을 쓰라고 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이제 개정됐던 부분에 대한 아는 걸 다 적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인 거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다 끝났다고 해서 시간이 남았을 때는 한 번 더 문제를 더 읽어보고 내가 그 문제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서 쓰시는 부분이 저희 시험장에서의 가장 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지 답을 몇 장을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께 질문하는 걸 많이 봤고 이제 카페에서 글을 드려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정말 시험장에서 시험지 장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과목당 5장 이상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그 계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장인가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상 책임을 60점 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이제 50점 정도 가입 이제 재산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저는 이제 5장이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위주로 이제 답을 썼다 보니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답안지의 장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과목들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과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는 걸 저는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험을 준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시험으로 내 인생이 과연 달라지기는 할까? 라는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번 2차에서 낙방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하나? 이건 나랑 안 맞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하나로 이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시험 합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진 당당함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낮아졌던 자존감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만으로도 제가 이 시험을 치렀던 거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셨겠지만 46회 신체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힘든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